10월 31일 목요일 15시경 태풍 제21호 콩레이가 대만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대만의 높은 산과 충돌하면서 또렷했던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주말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온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이 되어도 제주도 남쪽에 정치하고 있던 전선을 자극하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30년의 최대 규모인 태풍 제21호 콩레이가 대만 남동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금융시장은 휴장이 되었고 대만 거의 전역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대만 당국은 50만 세대 이상이 정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의하면 대만 거의 전역이 강풍과 폭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1996년 제9호 슈퍼태풍 허브 이래 대만을 강타한 대형 태풍입니다. 대만 정부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1만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입니다. 발표 시각은 11월 1일 금요일 04시입니다. 태풍 제21호 콩레이는 대만을 관통한 뒤 대만 해업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7미터 퍼세크, 태풍 중의 세력입니다. 대만의 3000미터급의 높은 산들을 관통한 뒤에도 태풍은 중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태풍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북상하면서 차가운 편서풍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온대저기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정치하고 있는 전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미군 JTWC입니다. 태풍은 대만을 관통하여 대만 해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은 편서풍에 올라타게 됩니다. 편서풍에 올라탄 태풍은 크게 호를 그리면서 전향을 합니다. 태풍의 난기에 편서풍의 한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태풍은 온대저기압이 됩니다. 온대저기압이 된 태풍은 상공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1일 금요일 12시입니다. 태풍 제21호 콩레인은 중국 남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남쪽에 정치하고 있던 전선을 자극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접근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합니다. 태풍이 동진하면서 강풍대가 우리나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쪽 해역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공유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이 특보 영역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온대저기압은 전선과 한몸이 되어 그 중심이 일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이 되면 풍속이 약할 뿐 그 세력이 미치는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변한 태풍은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한편 몽골쪽에 저기압이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우리나라 상공에 이 저기압이 북쪽 한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저기압은 매우 급속하게 발달해 폭탄저기압이 됩니다. 11월 4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몽골쪽에 위치하고 있던 저기압이 여기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이 저기압 중심기압은 1012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저기압이 지금부터 더더욱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화요일에는 저기압이 쿠릴 열도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이때 중심기압이 995헥토파스칼입니다. 정확하게 24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동안에 무려 27헥토파스칼이나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24시간에 24헥토파스칼 이상 낮아지는 저기압을 폭탄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겨울의 폭풍입니다. 이 저기압은 이번 시즌 첫 폭탄저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동조, 겨울형 기압배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고 북쪽에서 차가운 한기가 불어 내려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10월의 마지막 날 최고기온을 기록한 것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2도였습니다. 일최고기온이 가장 낮았던 것은 강원도 홍천 구룡령이 8.4도였습니다. 이날은 전국이 최고기온 2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대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단풍이 더 짙게 물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온이 더 짙게 물들 것으로 생각됩니다.